과연 뭐가 나올까요?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어? 오? 우와 세모입니다! 오 세모야 세모! 와우 세모야 오 신기하다 위에는 뭐가 들었을지 뜯어보겠습니다! 오! 오 이 무시무시한 캔디! 어? 이건 뭐지? 참가 신청서? 당첨? 대왕 오뚜기? 오 탈라야 나 대왕 오뚜기 당첨됐어! 대왕 오뚜기 당첨? 오 이거 봐 대왕 오뚜기 당첨됐대! 재밌겠다 키키키키키키! 와우 that's nice! 그리고 여기에 어? 누구지? 응? 누구지? 우와 탈라야 이거 봐! 진짜 대왕 오뚜기야! 진짜 리얼 대왕 오뚜기야! 정말 정말 대왕 오뚜기야! 와우 위키 한번 뜯어봐! 뜯어볼게! 자 그럼 정말 기대되는 대왕 수제 오뚜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된다! 먼저 윗부분을 뜯어볼텐데요! 오! 손으로 가능할지! 어? 가위를 이용해야겠어요!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두둑뚝뚝뚝뚝! 아하! 아 너무 재밌다! 바로 뭐가 들었을까요? 오! 이 안에! 오! 우와! 오! 사탕에 들어가는 대신! 맛있는 것들이 있고! 우와 여기 말랑이도 있어! 그 말랑이 느낌 리얼 좋을 것 같아! 리얼 좋겠지? 만져봐야지! 키 키 키 키 키 키! 이 안에 뻥이오가 들어있고요! 어! 뭐야! 뜯어진게 들어가있네! 하하하하! 크라벨! 오! 요거 딸기 빼빼로! 요거는 주시드랍밥! 캐러벨! 오! 풋젤리도 있어! 우와! 맛있겠다! 우와! 그 다음에 스킷이 이거 볼펜인데! 뿅아리 스킷이! 그다음에 요거는! 말랑이! 스킷이! 개망의 하이라이트! 트링커볼! 와! 느낌 완전 좋아! 느낌 좋겠다! 오! 말랑이! 느낌 완전 좋아! 자! 너도 만져봐! 자! 너도 만져봐! 오! It's so squishy though! 여기 있는 간식들은 이따 먹어보기로 하고! 드디어! 대왕 오뚜기! 이 안에 진짜 대왕 오뚜기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진짜 대왕 오뚜기가 들어있을까요? 과연! 대왕 오뚜기가 나와라! 대왕 오뚜기가 나와라! 대왕 오뚜기가 나왔라! 대왕 오뚜기가 나왔습니다! 대왕 오뚜기가 나왔습니다! 진짜 대왕 오뚜기! 진짜 대왕 오뚜기야! 오마이미키 대왕 오뚜기! 진짜 신기해!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잘했다! 어떻게 만들어? 오뚜기가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고향은 합격인데? 오뚜기 해봅니다! 오! 오뚜! 완전 잘돼! 비교해보면 작은 오뚜기 남의 대왕 오뚜기 엄청 커! 움직인다? 한번 볼까? 와 나 한번 만져볼게 와우 진짜 이만해 빅사이즈 어떻게 만들어? 죽는줄 알았어 다신 못만들어 다신 못할거야 비교해보면 정말 크다 한 100배는 넘는 것 같아? 100번도 넘게 되지 오뚜기는 옆에 잠깐 두고 간식을 먹어볼까요?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난 이거! 오! 이거 풋젤리! 완전 긴거 알지? 이걸로 대결하고 그러잖아 오! 여기다 근데 쥬시 누락 카라멜 싸먹으면 맛있겠다 오! That sounds great 사운드 그레이지? 해본다 오! 이거를 떼서 카라멜을 둘둘 말아줍니다 오! 오! 이들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오! 그 다음에 쨘 다음에 완성! 먹으래? 아 안먹는다고 내가 먹겠습니다 음! 완전 상큼하고 시큼하고 맛있어 단신 단신 다음은 뻥이오 과자 알지? 이거 카라멜은 어때? 나 이거 궁금한데 먹어봐야지 난 먹어볼래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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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요셉 헬프 요셉! 비키 너 정말 잘해 헬프 요셉 많이 먹어 나도 먹어보겠습니다 땅! 뻥이오 카라멜 이렇게 생긴거 우와 신기해 느낌이 말랑하고 요건 딱딱한 겉태가 있고 누룽지 맛 음 이런 맛 음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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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왕 오뚜기가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대왕 오뚜기 뜯기 됐어 성공! 완전 잘 돼 오뚜기 하하하하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내 눈을 새해